어? 아 이거 종국이가 와야 되는데. 뭐야? 유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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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긴 시간 걸어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? 맞습니다. 내가 힘을 가졌으니 다 옷을 시켜 여러분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까? 곧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까? 됐습니다. 아우이 꽤 미스 유. 나오 말고 나오 말고. 노 나오. 노 나오. 노 나오. 노 나오. 예예예. 유재성! 아이씨. 될 때예요 지금. 아 몰라. 저쪽 상황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누가 살아난 거야? 근데 누구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누구 소환했어요. 그래서 누굴 쓸 수 있나 봐. 준비되는가? 준비됐습니다. 유재석 씨가 누군가 이름표를 떼면 다음 홀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렇지만. 네. 이름표를 떼지 못하면 유광소 훈령도 소멸해요. 아니 이런 하루살의 인생을. 세금만 하면 돼요. 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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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서 쥐고 있는 거 일하게 해줬더니. 유재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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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너 여기서 계속 멍하니 있을래? 아닙니다. 어? 나를 위해 재산을 달게 할 것은 약속하는가? 약속합니다. 그래. 내. 내. 내 너를 이제부터 나의 부하로 임명한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얻은 금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것이다. 감사합니다! 고! 나보다 앞서지 마라! 나보다 앞서지 마라! 나보다 앞서지 마라! 아 너무 건의들이 아니에요? 어 벗어 아 벗어 아 벗어 아 벗어 그림자도 밟지 마라! 아니 광수야 예 형 동국이 어딨냐? 잠깐!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어느 날 좀 살펴봐야겠다 성으로? 뭐든 태워라고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봐야 이 드넓은 초원에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? 아니 그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되죠 빨리 태워봐 아니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? 광수야 어디 있냐? 아 내가 어떻게 봐요 전혀 죽었어 아 몰라 빨리 보고 내가 아 빨리 바로 내려요 이동욱은 바로 이동욱은 바로 적으시다 간다 어디요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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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야 내려 이리 온다 광수야! 잡아라 잡아라 끝!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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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욱은 묻고 있는가 내가 내가 있다 지금 자다 동욱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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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이제 이거 자 자 자 자 동욱아 자 잠깐만 너무 힘들어 너를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지혜석 씨가 누군가 이르서를 떼면 다음 원령이 나타날 수 아 그래요? 뭐 벗어 아니 아니야 들어가 나보다 앞서지 마라 그림자도 밟지 마라 너무 힘들어 너를 못 뛰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더 못 내가 살 수가 없어